범균은 귀여운 할아버지 같다. 우와! 귀여운 거! 우와! 이 하라디랑 백시만 봤다시피일까? 너... 진짜? 약간 교수님 같으셔? 과제는? 과제! 내가 세 개! 내일까지 해보라 했잖아! 조님들이래요. 어? 어쩌라고요? 그 딸이 초등학생한테 지금 할말이니? 뭐야? 그 딸이 초등학생한테 지금 할말이니? 요! 요! 이것은 팀의 의견이 아니라 두달밖에 안됐으면서 그게 초등학생이 선배한테 할말이니? 죄송합니다. 너 정말 부대나 입지 않아? 예쁘면 다냐? 이게 의견입니다. 내 의견이 예쁘면 다냐? 그래! 예쁘면 다야! 그래! 너 다해라! 그래! 너 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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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면 다야? 그래! 너 다야! 그래! 너 다야! 너 다야! 너 다야!